안녕하세요. 자투리 여행가입니다. 이번 영상은 노을이 아름다운 남당항의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. 저와 함께 남당항의 모습 둘러보실까요? 남당항 바로 옆 천북 굴단지에 굴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. 식사하러 가보겠습니다. 여기 아는 곳이 없어서 간판이 좋은 곳 대박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뉴는 굴집으로 정했습니다. 말 그대로 대박 많습니다. 식사는 굴밥으로 정했습니다. 굴밥에 굴졷을 얹어서 한벌떼기 맛있게 먹었습니다.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보령 1호 사장님이 홍보를 좀 해달라고 하시네요. 보령 1호 사장님 인상도 좋으시고 무척 미인이시죠. 다음에는 보령 1호로 갈게요. 식사를 맛있게 하고 남당항으로 왔습니다. 날씨가 흐리긴 하지만 바닷바람에 기분이 무척 좋아집니다. 흐린 날씨 속에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. 여기도 너무 멋지죠. 여기는 남당항 노을전망대입니다. 노을이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정말 멋지네요. 바다에 왔으니 파도 소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